여기서 저기 연기가 보이시나요? 연기가. 저게 용암 급분출구에서 나오는 연기입니다. 지났어? 어. 왔다 가야 돼. 오케이. 아, 잠깐만. 아, 허벅지 지났어? 아, 허벅지 지났어. 아, 그런 타임을 모르겠다고. He got hurt! 많이 아파? 어. 못 돌아가겠어? 지금은. 지금 못 돌아가겠어? 형, 먼저 올라가. 좀 섰다, 같이 가자. 아니, 어차피 일로 내려오니까. 아, 일로 내려온 거구나. 아. 같이 가자. 아. 많이 아파? 응. 말래? 응. 오케이. 상소가 좀 없어서. 상소가 좀 없어서 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상소가 좀 없어서. 아. 아. 형이라도 빨리 올려보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형이 저 기다려주느라고 그때 좀 뒤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겠다고 굳이 욕심을 부려야 되나? 누군가한테 짐 대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형 갔다 와. 형도 epic. 왜 이렇게 할거야? ní? 다 Ara. 이거 Trump? 어이게. yine. 자, 가는 저 앞이니까 가는 각각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찍어준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 올라오면 누가 박서라도 쳐줄 줄 알았는데. 혼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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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복pu sabemos 하고erson! 네! 감사합니다. 예! 예! finally we made it. I am the only one survivor. Very good.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Switzerland. Ginebra. Yeah, first time. It was really hard but it's the fourth of it. Have you seen? And up there we can see the lava. Oh, OK. 여러분.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여기 옆에 보시면 용암이 용암 가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암 가스를 써야만 몸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 올라오는 사람들은 위험 때문에 가스를 쓰고 구경을 합니다. 굉장히 숨찬데 굉장히 숨찬데 써야 돼요. 저는 비야리카 최종상 비야리카 최종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목표였다. 그렇게 원하던 화산, 화산. 오, 오마이갓. 잠깐만, 하나 여기 왔어. 어머. 저거 보이세요? 저거... 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Maybe we should go down. 이상한 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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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코 올라왔어요. 사코. KBS